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프토멘트리의 크리프토모입니다 드디어 더 샌드박스 알파 시즌 3이 정식 런칭을 했습니다 접속이 이제 다 가능하시고요 10주의 기간 동안 또 저랑 함께 즐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이랑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제가 또 맵 출시될 때마다 공약집이랑 그리고 알파 시즌 3에서 필요한 또는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올려 드리니까 네 바로바로 챙겨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 크리프토멘트리와 더 샌드박스 코리아가 함께하는 알파 패스 경포 이벤트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경포 이벤트에서는 알파 시즌 3 패스 3개를 3개를 우리 시청자님들께 드리려고 하는데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 패스 기브아웨이 이벤트에서는 8월 25일에서 8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8월 31일 밤 12시 전에 신청을 해 주셔야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네 먼저 더 샌드박스 한국 공식 트위터 팔로우 하시면 돼요 여기 링크 들어가셔서 트위터 페이지가 나오죠 그럼 여기 팔로윙을 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더 샌드박스 한국 공식 유튜브 채널로 가셔서 구독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이미 구독이 되어 있어서 구독 중을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알파 시즌 3 영상에 응원 댓글 남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 들어가셔서 네 알파 시즌 3 관련 영상인데 밑에 가셔서 응원 댓글 남기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알파 3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경품 추첨 참여를 위해서는 아래 밑에 폼을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결과는 9월 6일 9월 6일 크리프토멘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디스코드에서 혹시 개인 메시지가 오셔서 뭐 알파 패스를 이겼다는 님 네 이런 메시지를 접하면 네 주의하시고요 거의 디렉트 메시지로 개인 메시지로 오는 거의 모든 메시지들은 거의 90%는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또 여기 읽어 보시면 되고 네 여기 개인정보 및 수직 관련 안내 읽어 보시고 여기 동의합니다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더 샌드박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샌드박스 계정에 등록된 여러분 이메일 계좌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샌드박스 공식 홈페이지 여기 아이콘 누르시고 설정으로 가보시면은 네 여기 이메일 및 패스워드 있죠 이메일 및 패스워드가 있어요 네 연동된 계좌를 여기다가 네 기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다시 가시면은 네 프로파일에 여러분 계좌에 등록된 전자지갑 주소가 있을 겁니다 다시 여기 아이콘 눌러서 프로필 들어가 보시면 네 여기 연동된 전자지갑 주소가 있어요 여기 우측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여기 바로 네 붙여넣기 하시면 여러분의 전자지갑 주소가 여기 기입이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알파패스 당첨이 되셨다면 추첨 당첨이 되셨다면 이 전자지갑 주소로 알파패스를 보내드릴 겁니다 꼭 여러분 샌드박스 공식 홈페이지에 연동된 지갑 주소여야지 알파패스를 받았을 때 샌드박스 알파신 3의 보상 혜택들을 누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닉네임 여기 넣으시면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댓글 쳐보시면 크립토 멘터리 라고 닉네임이 되어있죠 크립토 멘터리 라고 넣고 트위터 아이디 트위터 아이디는 어디서 보느냐 네 여러분 트위터 페이지 들어가셔서 여기 프로필 한번 눌러보세요 프로필 눌러보시면 네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분 이름하고 밑에 골뱅이 하고 여러분의 아이디가 있을 겁니다 저는 골뱅이 크립토 멘터리 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해서 네 트위터 아이디 밑에 답변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랑 같이 해서 넣어주세요 골뱅이랑 같이 해서 넣어주시고요 네 다 되셨다면 이제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출을 누르시면 크립토 멘터리 더 샌드박스 코리아 경품 이벤트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면 네 알파신 3 패스 경품 이벤트 추첨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8월 31일까지 8월 31일 저녁 12시 전까지 진행되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꼭 참여하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제 채널에서 3개밖에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받을 확률을 높이시려면 여기 유튜브에 샌맨이라고 검식하시면 샌맨 샌박스 0 라고 뜰 겁니다 샌맨 유튜브 채널에 가셔도 되게 볼 게 많아요 이 짤이라든지 이런 재밌는 콘텐츠들이 정말 많고 여러 정보들도 올라오니까 가셔서 구독해주시고 라이크 눌러주시고 샌맨 님도 8월 26일부터 8월 26일부터 알파 패스 기버웨이 경품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 저에게도 신청해주시고 샌맨 님에게도 신청해주시면 이거는 별개의 알파 패스입니다 제 거는 3개 별개 샌맨 님께서 주시는 것도 별개이기 때문에 함께 신청해주시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배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샌맨 님 채널 들어가셔서 알파 패스 경품 이벤트도 꼭꼭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알파 시즌 3 패스 경품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는지 같이 봤는데 10주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혼자서 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버티기도 힘들고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함께 또 저랑 샌맨 님이랑 우리 샌드박스 코리아 커뮤니티 분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이번 샌드박스 알파 시즌 3 즐거운 마음으로 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크립토멘터리의 크립토모 였습니다 감사합니다